그리고 운동을 하면 편두통 생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하고 두통이 연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 제가 지금 아까 내 수영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운동이라기보다는 산소운전. 운동을 과하게 하면. 운동을 과하게 하면. 운동을 내가 산책을 하거나 두통 생긴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과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은 호흡이 안 됐으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저산소로 하는 거고. 운동이 과하면 과산소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숨이 차서 그러면 호흡이 여기서 말았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할 때 항상 뭐라고 해요? 깊이 들이쉬세요. 급히 들이쉬세요. 한 번 숨을 쉬어도 깊이 들이쉬세요라는 얘기가 뭐냐면. 폐 깊숙이까지 산소가 들어가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숨 참고. 그러면 호흡이 여기서밖에 안 일어나요. 산소 대사가 안 일어나고 계속 체내에는 젖산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면. 두통이 생길 수 있군요. 그래서 제가 수영할 때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 고개를 물속에 박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보면 천천히 호흡을 깊숙이 들이면서 몸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지. 처음부터 막 죽자고 뛰잖아요. 그러면 과호흡만 일어나지. 몸은 산소화는 계속 일어나요. 젖산은 계속 쌓여요. 그걸 두통을 만들죠. 그러면 운동할 때 요즘 두편 두통 생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호흡이나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호흡을 천천히. 이거를 늘 해야 되고 육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반대 아닌가요? 수영은 입으로 호흡을 하고 코로 내뱉죠. 육상은 코로 들이쉬고. 충분히 내뱉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확 벌리고 코는 저절로 열려 있으니까. 입까지 열어서 하면 몸에 있는 모든 폐 속에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가 쪼여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하면 쑥 들어가죠. 안이 텅 비해 있으니까. 그래서 잘 뱉어야 육상 운동을 할 때는 잘 내뱉어야 들어오는 게 쑥 들어와요. 그리고 날씨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갑자기 흐려지거나 춥거나 더워지면 현두통 생긴다. 아 저는 이건 겪은 적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질 때. 당연히 뇌 속에 있는 혈관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뇌 표면에 두피에도 피가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확 쪼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고혈압 있는 분들은 겨울 아침 새벽 운동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에 탄력성도 없는데 갑자기 표면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수축을 다 해. 심장은 뛰어서 피가 어디로 몰릴까요. 뇌 속에 있는 내부장기로 몰리는 거예요. 구혈압이 있어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게 겨울 새벽에 추운 겨울 새벽 운동 나가는 분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변비 있을 때 앉아가지고 힘주면 물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이 자기 의지로 그 변비를 해결하라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약 같은. 약을 도움을 받든지.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을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내과 가서 관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혈압, 뇌혈관에 문제가 없죠. 더워질 때도 두통 생길 수 있어요. 더워졌을 때 생기는 것보다는 더운 데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에어컨 바람을 쏘이냐. 더워질 때 좀 생기기 쉽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바깥 온도가 우리 집 에어컨 틀어놓고 있지만 바깥 지금 32도거든요. 여기 한 25도일 거예요. 10도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 거의 한겨울에 집안이 있다 밖에 나가는 온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온도차가 좀 많이 나긴 하죠.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 코고리도 혹시 연관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수용한 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산소 부족이에요. 코고리가 있는 사람도 수면 무호흡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젖산이 누적되고 그럼 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면서 아프죠. 두통이 연결될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제가 서두에서 제가 수용 얘기를 했던 길게 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산소증이 오래 노출되면 두통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남자분들은 본인이 코고는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죠. 그런데 계속 그냥 자두자두 피곤하다 두통이 있다 이러면 코고리랑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그럴 수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진찰 꼭 받아야 되고 두통 있는 분들은 보면 검사할 때 그거 다 해요. 완성적인 두통이 있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신경과에서 이비인후과 컨설팅 깨내요. 그리고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두통을 치료할 때 어느 과를 갈지 보통 이제 내과를 가지 않아요? 아니요. 신경과. 그냥 신경과 조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의료가 외과와 내과로 나눴어요. 인터널메디신 서저릭. 그래서 서점들이 했던 역할들이 한 게 칼을 들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개로 나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서점들이 각 영역으로 나눠지고 내과 선생님들이 영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과에서 떨어져 나온 과 중에 하나가 뉴럴로지. 신경과예요. 신경내과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할 일이 생기면 신경외과로 가는 거예요. 신경외과도 일반외과에서 신경외과, 흉부외과, 혈관외과, 성형외과 외과가 영역이 나눠졌잖아요. 내과에서 나눠진 것 중에 하나가 신경내과, 그걸 신경과라고 해요. 거기서 이 진단을 해요. 그다음에 두통이 오래되고 수면 장애까지 있다 그러면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그런데 두통만 얘기할 것 같다면 어찌 됐든 신경과 진단을 받아서 기질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과 연관된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정신과 요인도 같이 봐야 되고 그 사이에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에 코골이라든지 목젖이 되게 두꺼워져서 코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랑 연결돼서 이민후과도 봐야 되고 이제 그거는 다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메인으로 확인해야 될 자리는 신경과의 선생님이 보시면 이 헤데이기라는 챕터가 책이 한 권이 있어야 해요. 아예 그냥. 이런 두터운 신경과 전문의 사람들이 보면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질환들은 다 열거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렇게 두통을 일상적으로 앓는 사람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신경외과를 간다. 그러면 척추전문병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신경과 병원은 일반적으로는 대학병원 말고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개업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신경과가 진단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들이 다 수십억짜리예요. MRI, CT가 기본적으로 수십억짜리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밖에 없어서 신경과 선생님들이 개업을 안 했어요. 근데 신경과 중에서도 과감하게 자기가 대학병원에 매여있지를 않고 여기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개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신경과는 신경정신과라고 붙어서 많이 하는데 은밀하게 따지면 정신과는 뇌과도 외과도 아닌 정신과가 따로 있어요. 큰 카테고리로 나눌 때. 의학이 다섯 개 카테고리로 처음 나뉘고 여섯 개 카테고리로 나뉘는구나. 뇌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신경... 정신과? 정신과, 그 다음에 예방의학과가 있어요. 예방의학과. 이게 여섯 개가 메이저 카테고리로 나뉘는 거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분파된 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라는 건 한국에만 독특하는 호칭이고요. 신경과하고 정신과는 완전히 달라요. 신경과는 뇌의 기질적인 문제를 보는 거고 정신과는 그 기질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질환들을 보는 게 정신과예요. 그 수업도 전혀 다르고요. 영역도 파트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두통을 가볍게 보지 마라. 신경과로 가야 된다. 신경과로 꼭 가서 검사를 해보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정확한 검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1차성, 2차성 원인이 밝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또 그런 요인도 없으면 정신과 컨설티나 이비인과 컨설티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톡스가 요즘 여기저기 많이 쓰이네요. 두통을 보톡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있네요. 네, 텐션에 대해 긴장성 두통. 긴장성 두통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딘벅 쩍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 목이 빳빳해져요. 근육이 긴장이 돼. 보톡스 맞으면 근육이 풀리잖아요. 근육이 구축돼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그걸 놓으면 풀리죠. 실제로 쓰이는군요. 긴장성 두통이 있을 때 보톡스 써요. 근데 그거는 두통에 보톡스가 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관절 수신데 아까 짚기 바르는 건 똑같은 그런 얘기고 아까 짚기 그러면 모르죠. 빨간 약. 빨간 약, 빨간 약. 요즘에 수원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은 안 쓰죠. 아, 그래요? 네, 베타진으로 다 하지. 예전에는 그게 수원이 들어있어서 또 썼어요. 워낙 상체는. 어렸을 때는 넘어지면 빨간 약. 아까 짚기. 바르고. 요즘에는 다 포타딘, 베타진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명백하게 긴장성 두통과 EMG라 그래서 머슬의 톤을 검사하는 기계가 다 있어요. 그런 걸 갖고 검사해서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 그러면 보톡스를 사용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경우잖아요. 이런 긴장성 두통은 예를 들자면 갑자기 너무 갑자기 화난 일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가 거북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아, 혹시 원장님 그럼... 혹시 그런 보톡스가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너무 깊지 않은 신부가 아닌 이런 승모근 이렇게 좀... 뭉쳐져 있을 때요. 그럴 때는 보톡스는 필요 없고 바늘만 찔러줘도 풀려요. 그냥 드라이니들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콕콕 쬐해서 근육만 자극 줘도 풀려요. 아, 와. 그래서 그런 옛날에 침술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방은 무조건 효과가 없다 모르고 양의학에서 뭐라 그러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큐펀치라는 게 그런 머슬의 어떤 불규칙적인 구축, 컨트랙션이 왔을 때 딱 주사 몇 번 찔러주면요. 거기가 풀리는군요. 네. 딱딱하게 엉어리졌던 것들이 저절로 풀려요. 좋습니다. 두통 얘기를 해봤는데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음식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생활습관으로 가져가면 좋을 만한 거 있을까요? 이제 2차성 두통은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병이 있어서 생긴 거니까 병을 고쳐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자주 재발을 했을 때 이런 거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식 안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밥 제때 먹고 하루에 한 번 대변 잘 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시간 운동하고 이런 얘기하면 너 아는 얘기야. 당신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잖아. 알면 뭐 해. 알면 그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커피 먹어도 잘 자는 사람이 드물게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요. 잘 못 자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시간을 맞춰서 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쟁이 난지 안 난지도 모르고 푹 자야 자는 거거든. 잘 잔 잠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꿈도 좀 꾸고 자다가 선잔이고 뒤척이고 그럼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얕은 잠을 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푹 자야 돼. 그럼 밥 잘 먹고 대변 잘 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시간 운동했어. 일했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러면 저녁에 되면 졸려요. 푹 침대에 쓰러져서 양치하고 자야 돼. 그리고 잘 먹고. 잘 먹으면 당연히 모든 일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방해되는 일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어도 한두 잔 소주 한 반 병 먹고 푹 잘 자. 자고 나면 개운해. 그러면 그건 약이에요. 맞아요. 근데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자고 나면 잠을 막 소변 깨고 소변 때문에 깨고 잠을 못 잤어요. 당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준화된 어떤 카데고리를 정해준 프로토콜을 원하는데 다 인간이 5,300만 대한민국과 다 다른 사람이에요. 소주 반 병을 먹어서 기분 좋게 잘 자는 사람은 드셔요. 근데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뻘겨지고 잠을 못 자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드시지 마세요. 그렇죠. 답이 없는 거예요. 커피, 매안 가지고 커피, 담배, 담배. 자기 전에 한 대를 피면 잠이 잘 오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전에 담배 피곤하면 이게 또 니코치노 효과가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담배는 안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걸로 인해서 한가치의 담배를 피워서 잠을 잘 잘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폐암과 이런 걸 떠나서 두통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이 내 일상의 리듬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면 하면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뭘 먹든, 뭘 기호식품을 쓰든 다 그게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은 그거예요. 8시간 자고 10시간, 11시간 자고 그다음에 식기식사 제때하고 운동 제대로 하고 그게 잘 지켜지면 거기에 방해되는 것만 하지 않는다면 뭘 먹든 큰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네. 역시 규칙적인 생활만큼 몸에 좋은 것이 없다. 네. 라는 하믹병 원장님의 유니버스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깜빡깜빡하면 사람들이 치매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치매다 하고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젊은 시절에는 열쇠 좀 놓고 다니고 휴대폰 어디다 놨는지 여기저기 찾아다 다녀도 내가 요즘 바빠서 그렇구나. 요즘 진짜 내가 좀 힘들구나. 스트레스가 많구나. 생각하지만 나이가 좀 든 시점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면 이게 이제 치매가 오나?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하지만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 수준인지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인지가 치매를 판가람하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남들이 알아챌 수 있느냐.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조금 더 내가 긴장하게 되고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남들이 눈치채지는 못합니다. 물론 가족들은 또 눈치를 좀 채죠. 아주 내가 느슨해져 있는 일상생활을 옆에서 보니까 가족들 정도까지만 눈치가 채질 정도라면 객관적 인지장애 중엔 경미한, 경도인지장애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해서 이거는 또 그냥 다슨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나 아나운서님이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가족들도 알아채고 주변 지인들이 조금씩 알게 되고 또 나의 일상에도 어느 정도 그것이 파고들고 있다면 그때부터 치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도인지장애라고 아마 진단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얼마 전에 유명한 스타 강사 김창욱 씨도 인지검사 했는데 작군인의 인진력이 떨어진다고 나왔다고 공개를 했잖아요. 아마 경도인지장애 비슷한 수준의 진단을 받지 않으셨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매로 진단이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5년 이내에 실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는 만큼 경도인지장애라고 진단이 됐으면 이건 그냥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나의 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빨리 진단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치매의 진단이 딱 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20년 전부터 뇌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검사래요? 뇌에 어떤 노폐물이 쌓여 있는지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말 비쌌거든요. 페트라는 검사, 양전자 방출 단증 촬영을 이용해서 뇌에 있는 특정 물질을 감지해낼 수 있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얼마나 뇌에 쌓여 있는지를 보는 건데 치매발명 20년 전부터 베타아밀로이드가 막 증가하거든요. 그러다가 뇌의 세포가 망가지고 타후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진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베타아밀로이드를 검측할 수 있는 페트 검사가 있었는데 이게 검사 장비만 해도 30억이 넘어요. 좀 좋은 장비들은 거의 100억 가까이 하는 장비들도 있어서 아주 큰 대학병원에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 비용도 비쌌죠. 한 130만 원 안팎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검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국내 연구지 내에서 개발이 됐고 이것이 국내 여러 개의 대학병원이 같이 참여해서 국책연구과제로 수행됐던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사설기관에서도 그런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검사할 때 그럼 저 치매 검사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항목이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갑니다. 대개 이 검사 비용이 한 30만 원 안팎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검사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면 치매에 본격적으로 걸리기 전 끝단계도 파악할 수 있는가요? 파악할 수 있죠. 그게 대개 뇌 속에 있는 뇌척수액 속에서 검출이 되는데요. 아주 조금씩은 혈액으로도 쓰면 나오거든요. 피 한 번 뽑아봐서 그것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으면 뇌에 굉장히 많이 쌓여간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부모님이 치매를 겪으셨기 때문에 늘 막 걱정스럽고 불안하거든요. 피검사로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네요. 지금 이런 검사들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각 대학병원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작은 신경과 병원에서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아주 손쉽게 검사가 가능하죠. 그러면 치매 걸리기 쉬운 사람이 있고 치매에 아예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일이에요? 지금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펀드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했던 노화와 건강에 관련된 아주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을 보면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생활수칙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기도 했었거든요. 운동 많이 해라. 술, 담배 많이 하지 말아라. 지중해식 식단을 하고 뇌를 좀 많이 써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 5가지 행태 중에서 4가지나 5가지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걸릴 확률이 6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여기에 2, 3가지만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2가지만 해도 약 30% 정도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거든요.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운동 좋아. 중성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시고 술, 담배 안 하시지만 담배 안 하시죠? 운동 많이 하고 담배 안 하시니까 벌써 2개 된 겁니다. 이미 30%는 먹고 들어가신 거고요. 거기에 뇌를 좀 많이 쓰는 직업군이 계시니까 그것도 한 가지 된 거고 절주, 그러니까 헤비드링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최소 4가지 이상은 만족하셨으니까 60% 이상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라마다이. 게다가 80세나 90세 정도가 될 때까지도 20, 30대에 못지않은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슈퍼에이징, 피플 또는 센테니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백세인이라고도 우리나라에서 칭하죠. 적어도 백세인이 되려면 저는 세 가지 관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40대에서 50대에 지나가야 되는 관문은 관절입니다. 관절에 대한 문제를 그때 잘 갖춰놔야 돼요. 40대, 50대까지 튼튼히 내 관절과 근육 건강을 지켜놓는 게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고요. 60대와 70대에 이르러서 혈관성 질환에 대한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부정맥 같은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게 이게 두 번째 관문이고요. 세 번째 관문이 결국 뇌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매가 걸리지 않아야 백세인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80, 90세까지도 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건강검진을 하시지만 90세 연세에서도 지금도 의워도 운영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정말 백세까지 뇌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뇌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법도 있습니까? 있죠. 우리 이제 신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피지컬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리고 에어로빅도 많이 하고요. 에어로빅은 유산소 운동을 에어로빅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교에서 닥터 로렌스 박사가 예전부터 뇌도 운동을 많이 하면 기초 체력이 많이 쌓이고 늙었을 때 체력이 깎이는 걸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잘 받아들이지 않은 학설이었는데요. 뇌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이 쌓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60세, 70세, 80세까지도 계속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게 지금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신경세포를 뜻하는 뉴론이라는 단어와 운동을 뜻하는 에어로빅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뉴로빅이라는 말을 그분께서 창시를 해서 듀크 대학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카피했죠. 그래서 뇌를 뜻하는 뇌, 그 다음에 에어로빅 해서 뇌로빅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많이 쉽게 좀 알려드리려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좋다. 뇌로빅. 그래서 제가 간단한 뇌로빅 동작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나운서님 진행하시는 행복한 아침에 나가서도 이런 동작들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어렵더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엄지나 새끼를 이렇게 쏠리게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데 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엄지와 새끼 통 손가락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보시면서 이렇게 주먹을 엎어서 하셔도 되고요. 편한 방향대로 나를 바라본 상태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손목이 편한 방향에서 하시다 보면 저처럼 좀 빨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습하시면 좀 빨라지니까요. 천천히 굉장히 어색해요. 맞습니다. 양손을 좀 다르게 쓰는 거잖아요. 이 동작을 좀 응용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오늘 좀 업그레이드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요. 네모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네모?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 손가락을 바꿔서 이걸 헷갈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반대쪽으로 바꿔주시면 반반치 않아. 반반치 않아.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주는 건데요. 사실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엄지 새끼손가락 동작에서 엄지를 검지손가락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아 이거 바보가 됐네. 아까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모양에 대한 개념으로 공간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또 다른 부위가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동작 괜찮으시죠? 이거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네. 할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동작으로는 토끼 잡는 게임도 하거든요. 이렇게 빵 토끼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권총을 딱 쏘는 거죠. 반대쪽으로도 빵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빵 빵 빵 이건 좀 맞죠? 네. 이런 동작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모든 손가락을 또 많이 쓰기 위해서 거미줄 타기 동작도 알려드리는데요. 보통 어릴 때 이렇게 거미줄 막 이렇게 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건 좋아.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한번 타보세요. 네. 세 번째 손가락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네. 네.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건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손가락도 한번 타볼까요? 천천히 네 번째 손가락씩 엄지 손가락은 계속 그대로 쓰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도 손가락 자체가 이렇게 안 나요. 손목을 좀 많이 비틀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까지 네. 이렇게 하면 모든 손가락 자극이 다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가락을 순서대로 검지, 검지 타다가 중지, 약지, 네. 인지, 약지. 인지, 중지, 검지, 중지, 인지, 약지. 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더 내려가면서 또 올라오면서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선생님 혼자서도 잘 노시죠? 요즘 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이거 막 하고 있어요. 한 주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잘해야지 뭘 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울려. 저 이거 연습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선생님 좋겠다. 절대 침이 안 걸리시겠어요. 이거 계속 연습하면 지금은 안 돼요. 연습을 하면 된다니까 다시 보게 하셔서 이거 따라서 연습해보시면 침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거는 먹습니까? 그렇죠. 그럼 곧 먹는 게 이제 되는 거니까요.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지중해식 식단을 항상 권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다가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식단으로 이제 대쉬라는 식단이 있는데요. 지중해식 식단의 대쉬라는 식단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마인드라는 식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마인드 식단에 따르면은 불포화 지방산 섭취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메가3잖아요. 근데 사실 오메가3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DHA하고 EPA 성분인데요. 특히 이제 뇌 건강 그 자체를 위해서는 DHA 성분이 포함된 오메가3를 드셔야 하고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EPA가 들어있는 오메가3를 드셔야 하는데 이런 오메가3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역시 생선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어, 고등어, 특히 요즘 고등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이 고등어 완전 철인데요.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런 고등어 한 마리 아주 좋네. 찜으로 쪄서 드시면 최고로 좋고요. 그리고 살짝 구워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메가3 성분이 뇌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뇌 신경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아까 제가 신경세포 하나가 천 개의 연결망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신경세포 하나를 재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천 개의 연결망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려면 신경세포 막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 막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꼭 좋은 기름을 섭취하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견과류 섭취도 굉장히 도움이 좀 되는데요. 견과류의 왕 하면 저는 호두를 뽑는데요. 호두 하루에 한 두세 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요. 집에서 달걀후라이 같은 거 조리할 때 저는 아보카도 기능이 있었는데 아보카도 속에도 굉장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의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오메가6나 오메가9도 불포화 지방산에 포함이 되거든요. 오메가6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또 반대로 염증이 심해지고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이 너무 오메가6 섭취 비율이 높으니까요. 육류 섭취 좋아하시죠? 육류 섭취하게 되면 삼겹살 속에 들어있는 돼지 비계 속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60%나 들어있습니다. 물론 포화 지방이 40%나 있으니까 많이 먹는 건 무조건 안 좋지만 적정량의 삼겹살을 먹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함정은 이 삼겹살 비계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이 오메가6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육류 섭취를 통해서 뇌신경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비율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을 추가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너무 좋고 나는 도저히 생선을 빌어서 못 먹겠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건강기능 식품으로 조금 돈을 내고 구입해서 사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의 왕은 블루베리입니다. 아, 블루베리. 그래서 이 마인드 식단에도 블루베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즘 냉동 블루베리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씩 사서 요거트랑 이렇게 좀... 아, 그럼 맛있어요. 괜찮으실 것 같고요. 토마토에도 라이코펜 많이 들어있죠. 그런 것도 좋고. 베리류는 사실 다 좋은데 국내에 산 베리류에는 아로니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아로니아. 근데 이게 너무 좀 떨떠름해가지고... 근데 이게 한때 유행했어요. 유행했죠. 그래서 아로니아가 너무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동결건조해서 분발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진짜 기가 막힌 항산화 식품이 아닌가...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별로 안 써요. 맞아요. 그리고 또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식품으로 먹으려면 확 먹어야 된다고 들어가죠. 아, 그럼 또 이제 뱃살 나오니까 적절히 해야 될 텐데요. 바나나 속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게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또 뇌를 즐겁게 해줘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제로니까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연어, 바나나, 견과류, 딸기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딸기도 베리류의 과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딸기 바나나, 딸바 주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딸바, 견과류 이렇게 합친 그런 주스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거 좋다. 중년층, 노년층에 가장 위험한 뇌 관련 증상은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뇌혈관 증상. 그래서 뇌혈관 증상에는 항상 갑자기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해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혈관성 뇌손상으로 의미합니다.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경색이라는 용어는 항상 막힐 때 쓰게 되는데요. 뇌출혈과 뇌경색의 비율은 지금 약 19% 대 81% 정도로 뇌경색의 비율이 단연히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 약 70% 이상이 고혈압 약재가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덕분에 뇌출혈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뇌졸증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뇌경색 발병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저는 뇌경색이 진짜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행이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채로 계속 연명만 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거든요. 뇌경색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약 100에서 120명 정도의 뇌경색이 매년 생기기도 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 발생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래도 요즘 고지혈증 약도 많이 드시고 또 당 조절도 잘하고 있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홍보도 잘 되고 있으니까 뇌경색 발병 비율도 좀 획기적으로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 먹으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라는 게 뇌졸증 같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후유증을 심하게 앓게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평균적으로 뇌졸증 증상 발생 이후에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5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요. 4시간 반 이내에 도착을 해야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 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집에서 갑자기 이게 일어나는데 전조 증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소화불량 된 듯이 가슴이 답답하다는지 문제는 요즘에 혼자들 사시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더 귀찮기도 하고 또 이제 자녀분들과 함께 있더라도 자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의를 좀 해야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독거인 상태에서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돼서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환자분들도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이런 경우에 후유증은 면치가 어렵죠. 이렇게 씻어 못 마주치는 것 같아요.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네. 뇌졸증을 우리가 미리 좀 알 수 있는 증상들 뇌졸증 학교에서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FAST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Face, Arm, Speech, 그 다음에 Time,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FAST라는 걸 하는데요. 국내 실정에 맞춰서 이것을 이웃, 손발, 시선이라는 이웃, 손발, 시선 네.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웃, 이거는 이하고 웃어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Face에 해당되는 거죠. 이하고 웃어봤을 때 나의 양쪽의 입꼬리가 똑같이 움직이는지 평소와 비슷하게 움직여지는지 근데 한쪽만 움직여진다거나 삐딱한 모양새가 나온다면 얼굴에 마비가 왔다. 안면마비가 왔다.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손. 이거 이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앞쪽으로 쭉 들어보시고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서둘러서 이제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뭐 들지 못할 정도면 얼른 병원을 가시겠죠. 이건 오십견. 네. 아주 미묘하게라도 조금 떨어지는 층상이 있다면 129에 전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손발인데요. 발은 그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좀 해보시면 돼요. 노래를 좀 불러보셔도 좋고 간단한 단어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러봐도 되죠. 했을 때 발음이 마치 술에 좀 취한 사람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식으로 나쁘게 발음이 된다면 발음장애, 구음장애가 있다는 거고 바로 또 신고를 하셔야 되죠. 자, 이웃, 손발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에 시선입니다. 시선은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시선을 맞출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한 물체를 바라봤을 때 두 개로 갈라져서 보이거나 흔들려서 보이거나 한쪽 상이 좀 가려져서 보인다거나 TV를 이렇게 봤는데 오른쪽 화면만 좀 이상하게 찌그러져서 보인다면 그것도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 손발, 시선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119를 통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을 부르는 원인이 7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뇌조청학회에서도 저도 홍보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뇌조청학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7가지 위험요소들을 꼽자면 단연코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약 드시다가 그냥 임의로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위험하고 고혈압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졸중 위험도가 4배까지 높아지니까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45세 이상의 성인 남성인 경우라면 혈압 주기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140이 넘어가는 수축계 혈압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면 과감하게 아주 소량이지만 약을 하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혈관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리해놔야 나중에 70대, 80대, 90대가 됐을 때 뇌졸중 안 생길 수 있고요. 또 고혈압에 의해서 아주 작은 뇌경색이라고 부르는 소혈관 질환에 의한 열공성 뇌경색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진짜 혈압만큼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천만 명에 넘는 당뇨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분기마다 한 번씩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팔뚝에 부착하고 제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해보는데요.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만으로도 한 2배에서 2.2배 정도 뇌조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건강검진 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요. 당화혈색소가 5.8%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반드시 좀 주치의를 정해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게 부정맥입니다. 나이 들수록 또 많아지기도 하고요. 심장은 항상 쿵쾅, 쿵쾅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쿵쾅, 구궁꽝, 구구구꽝 이런 식으로 건너 뛰면서 뛰는 심장박동을 가지고 있는 걸 부정맥, 정확하지 않은 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생기는지 부정맥이 있는지 꼭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데요. 삼성 핸드폰, 또 애플 핸드폰 전부 다 이런 스마트워치가 제공이 되잖아요. 아, 거기에 있어요? 네, 이걸로 부정맥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핸드폰 쓰시잖아요. 갤럭시 워치 요즘 굉장히 저렴해요. 아, 글쎄요.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부정맥이 측정되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고지혈증입니다. 원래는 이 고지혈증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의 위험 요소로 꼽혔는데요.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도가 낮아졌어요. 심지어 저도 오래전부터 방송에 공개했다시피 먹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드시고 계시고 그 덕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뇌경색 발병기능이 줄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약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 물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수치와 잘 상의하셔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안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음주 흡연입니다. 음주 흡연하는 것만으로도 역시 한 두 배 정도 위험력이 높아지는데요. 뇌출혈만 놓고 보면 과음하시는 건 열 배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술 많이 드시지 않게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드시면 보통 몇 병 정도 드세요? 저는 요즘 많이 못 먹어서 그냥 막걸리 한 병, 와인 반 병, 소주 반 병 두 분이서 와인 한 병 정도 같이 나가서 드시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가 가장 안전한 음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을 전혀 못하셨던 분들한테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늘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그 정도까지 지금 소주는 좀 도수가 낮아졌으니까 소주 반 병 정도, 그리고 와인 반 병 정도 이 정도의 알코올의 양이라면 근데 매일 드시지는 않잖아요. 매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두세 번 정도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드시고 나면 적어도 한 사흘 정도는 좀 쉬어줘야 알코올 기운이 좀 빠져나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음주 흡연이고요. 일곱 번째가 비만입니다. 근데 비만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어서요. 또 아주 뚱뚱하신 분들은 오히려 혈관 질환이 좀 들어온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오비스틱 프레로독스라고 부르는 비만의 역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비만이신 분들은 다른 질병에 걸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의 권리가 확률이 높아서 다른 병으로 이미 많이 사망하거나 크게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뇌졸중 발생 비율이 적은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꼽은 일곱 가지가 있는데 혹시 해당되시는 게 고지혈증 하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비만 전단계. 과체중. 그렇게 산을 다시고 허벅지가 보통이 아니신데. 과체중 늘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졸중 아마 지금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 두통 같은 게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한쪽 편두통도 오고 이러는데 그게 혹시 뇌졸중으로 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젊은 연령대에서 겪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두통이 정말 강력하게 찾아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MR을 많이 찍죠.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였는데 28살 되신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두통이 만성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통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극심한 두통을 발전을 해서 병원에 와서 MRI를 찍어봤더니 뇌동맥 꽈리가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대처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코일 시술을 통해서 잘 막아주었고 후유증 없이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로 20대 초반에 여성 환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피임약 복용을 꽤 오랜 세월 동안 했었고 펜터민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피임약도 혈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펜터민 계열의 식욕 억제제도 혈전 반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한 게 6개월이 넘은 거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119에 신고를 해서 저의 병원으로 오셨는데 서울에 상경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는 알리지도 못하고 두 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는데 끝끝내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결국 부모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야 한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오빠분께 연락이 닿아서 오빠가 와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지만 또 열심히 재활치료하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뇌졸중이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알아보려면 검진을 해야 될 텐데 건강검진이나 이럴 때 뭘 받아야 됩니까? 건강검진 하실 때 일정 비용을 추가하시면 MRI 촬영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MRI와 MRA를 다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직을 볼 수 있는 MRI 또 혈관을 볼 수 있는 MRA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찍어보시고요. 그 이전 세대라면 혈관을 보는 검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MRA 촬영만 해봐도 도움이 좀 되죠. 이전 세대에서는 사실 뇌의 노화나 퇴행적 변화는 별로 없기 때문에 MRI는 별로 권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당뇨를 가지고 있다거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이 있거나 이렇게 위험 요소를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찍어보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찍어보면요. 뇌 안에 이렇게 좀 히끗히끗하게 변하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퇴행적 변화이기도 하고 고혈압에 의한 소혈관 질환이 시작되는 전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뇌졸증이 생긴다 안 생긴다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뇌영상검사 말고도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또 자율신경 검사를 통한 혈압의 변동성에 대한 체크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 그리고 또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수치도 다 알아볼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10년 이내에 나에게 혈관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구체적으로 숫자로도 나옵니다. MRI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치매 확인하는 것도 MRI인 거죠? 그렇습니다. MRA가 아니고? 맞습니다. MRI는 조직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뇌가 수축한다고 하잖아요. 뇌가 얼마나 수축했는지도 볼 수 있고 수축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수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전두연만 좁아지기도 하고 측두연만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 다른데요. MRI 촬영을 해보면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측두엽의 안쪽 깊은 곳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귓구멍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고막 안쪽과 굉장히 가까워요. 해마라는 부분에 노화가 많이 찾아오고 경화가 된다고 하는데 MRI 촬영을 했을 때 하얗게 그쪽이 변하기도 하고 크기가 많이 작아지는 특성을 찾는다면 알차이머 치매가 찾아오는 전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MRA는 혈관을 보는 건데 혈관을 딱 봤을 때 경동맥에서부터 뇌로 가는 혈관 3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가운데, 뒤쪽으로 가는 이 3개의 주요한 혈관에 각각 동맥 경화가 있는지 터질 만한 흔적이 존재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MRI 검사는 지금 의료보험이 안 되죠? 보험 급여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좀 어려워졌죠. 급여 기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MRI 촬영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이나 알차이머 질환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정확하게 확진되었을 때에만 급여 기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급여 기준을 받게 되면 그러면 MRI 총 촬영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셔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하죠. MRI 하나만 찍는다면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찍는다면 한 4,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촬영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난 이제 걱정이 돼서 찍어봤는데 질병이 안 나올 가능성이 사실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험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좀 어렵고 이건 실손도 안 되는 거죠? 실손의 약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실손이 1, 2, 3세대까지 나와 있고 지금 이제 4세대 실손이 나올 예정인데요.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들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거는 되는 게 있나요? 네.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1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되고요. 2세대까지도 웬만큼 커버가 되는데 3세대부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내가 보험 적용이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 또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류를 또 많이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실손 급여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법적 분쟁화 돼가지고 병원으로 그런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가 싫으니까 아예 저희 병원은 그냥 건강검진만을 목적으로만 찍습니다. 하고 실손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 MRI가 가격이 제법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꼭 좀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40, 50대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MRA를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MRA이요. 지금 40대와 50대 돌연사 1위가 지주마카 출혈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 안에 꽈리가 조금씩 성장하다 갑자기 터져서 사망하는데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혹시 그런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저는 그 정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좋은 투자처도 없어요. 사실은. MRA도 MRI처럼 비싸요? 네.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MRA가 약간 더 비싸거든요. 조금 더 많이 찍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쯤 찍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성분들이라도 갱년기 이후 폐경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혈관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65세 이상이 넘어갔다면 그러면 MRI와 MRA 둘 다 동시에 찍어보고 혹시 나에게 치매의 가능성은 없는지 파킨슨병과 같은 또는 혈관성 질환에 해당되는 위험요소들이 없는지 그게 만약에 위험요소가 나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60여 년의 나의 인생 중에 뭔가 허점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유전자가 됐을 수도 있고 나의 생활 방식, 시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걸 찾아야죠. 나의 인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찾아서 교정하시면 저는 그래도 한 75세 이전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교정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방송 때문이었지만 가서 처방을 받아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치매의 위험성이 있다면 미리 좀 검사를 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치매와 관련해서도 요즘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와있죠? 많이 나오죠.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았던 아두카누마비라는 약이 심혈관계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 해서 퇴출이 됐죠. 그런데 레카네마비라고 하는 또 신약이 새로 나왔고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국내에도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약들은 결국 뇌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노폐물을 배출해서 뇌를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개념의 치료제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좋은 약들의 혜택을 볼 때까지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좀 알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치매 발병률이 남성, 여성으로 나눴을 때 여성이 더 높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는 통계입니까? 실제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습니다.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중에 여성들이 치매 증상이 많은 이유가 있느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을 그래도 지금은 1명, 2명, 3명이지만 예전에는 8, 7, 8분 이렇게 나왔던 세대들이니까 내가 느꼈던 극심한 고통, 육아를 할 때 젖을 물리고 예전에 논밭을 달고 이런 고통들을 기억하면 출산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인류가 그런 고통들을 잊어버리도록 진화된 게 아니냐 그리고 잊는 과정들에 대한 정도가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냐 밝혀지진 않았지만 작동을 해서 빨리 정상 기억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여성 호르몬이 85%가 50세 이후에 줄어들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해주거든요. 혈관의 탄력 정도가 떨어지니까 뇌 주변의 혈관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또 오는 것으로 추정을 현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치매라는 병은 왜 걸리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치매의 90%는 알차이머병, 10%는 뇌혈관계라고 보는 건데요. 알차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게 뇌 주변에 침착이 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것도 현재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바람은 있지만 추정인 거고 10%는 일종의 중풍인 겁니다. 흔히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이 크게 오게 되면 한쪽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한쪽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오게 되면 반대편 팔다리 마비가 되거든요. 그런 큰 거는 그렇지만 작은 혈관이 막히는 건 밖으로 표가 안 납니다. 큰 혈관이 막히면 발다리 마비가 오고 작은 혈관이 막히면 깜빡하고 표가 안 나는데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게 반복되면 그게 치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치매 환자의 10%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는 그 두 가지가 현재는 치매의 거의 100% 가까이의 원인을 차지하는 거죠. 치매 검사할 때 보면 의사 선생님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질문지가 있어요. 문제 많아요, 그거. 그런데 그거 한참 풀죠. 그리고 거기서 몇 점인지 뭐가 나오면 가서 면담하고 그다음에 MRI 찍으라는데 그것도 비싸요. 아직 보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MRI가 1차 병원에서 1차 예를 들어 진단 영상의 약과 예전에 방사선 거라고 불렸던 가게 되면 MRI까지 찍게 되면 50만 원 MRI까지 찍게 되면 한 60만 원 선이고요. 2차 병원으로 가게 되면 80, 90 선이 되는 거고 3차 병원으로 가게 되면 100에서 150만 원 선 정도로 급격히 느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더 큰 병원 가거나 할 때 그런데 가면 또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 검진을 할 때 1차 가까운 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서울의 7대 병원인 삼성병원에서 했니 누구는 서울 아산병원에 했니 그래도 사람이라면 서울대 병원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명품 소비랑 실제로 관련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심리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3차 병원에서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3차 병원에서 타고 나면 설명이 안 됩니다.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환자를 보는 상태에서 검사했을 때 조금 수치 이상이 나오는 환자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고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정보는 들어있고 그런 상태에서 검사만 반복하다 보게 되면 돈은 들고 그 작은 정보들이 큰 정보로 바뀌는 과정들을 누군가가 캐치를 못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이 내 건강을 챙겨주듯이 1차 병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또는 한의원도 일반이보다는 내과 전문의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 가깝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자식이 해주거나 본인이 하거나 병원에서에서 받은 검진 결과는 핸드백에 무조건 넣고 다니셔야 돼요. 저번에 MRI 찍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병원에서 갖고 오셨어요. 아, 집에 두고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그럼 병원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땡큐죠. 그냥 또 찍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결과가 뭐라고 나왔던가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글쎄요,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진료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안 적어도 될 거를 또 찍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거니까 검사를 하시면 그 검사 결과를 어딘가 책장에 쳐박아놓지 말고 시간대별로 CD 갖고 오시고 혈액검사 결과도 클립으로 딱 찍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용 핸드백 또는 전용 서류팩을 들고 병원에 와서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병원이 썩 좋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 간별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정보를 분석해서 치료해줄 수 있는 상담해줄 수 있는 병원이 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치매라고 판정받기 전에 저희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50대 이후에 우울증이 온다거나 그래서 집에만 계시게 되면 사회성도 떨어지고 대화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치매로 가실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사회성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미용실에 가셔서 수사도 떨고 경로당도 가시고 식구들도 자꾸 주기적으로 만나서 자꾸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 얘기도 하고 되게 사회성을 기르고 당연히 하다못해 운동장이라도 하루에 한 시간씩 도는 것들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먹는 게 부실해집니다. 특별히 챙겨야 될 음식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조류를 자꾸 챙겨서 비타민 B군이 자연스럽게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뇌혈액순환에 대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해조류 중에서 제일 싼 게 뭐가 있냐면 홍합이 있습니다. 홍합 정말 싸거든요. 홍합 정말 싸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수돗물을 넣고 끓여도 짭짤한 게 맛있거든요. 거기에 파 몇 개, 마늘 몇 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효모입니다. 효모. 효모가 원기소라고 해서 70년대. 그래요? 70년대. 원기소가 예전에 부잣집만 맛있었는데요. 맛있었죠. 그게 효모거든요. 군내가 나는. 그 효모가 아미노산풀이라고 해서 식물성 아미노산이 꽉 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비타민 B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어떤 단점은 좋은 걸 먹어도 흡수를 못 시키고 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 어머님들의 경우 효모는 소화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효모 드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석이조의 식품이 있습니다. 홍아 씨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서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홍아 씨도 생각보다 편하게 주변에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구해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를 피하고 싶다. 모두의 바람이죠. 치매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줄여야 할 거나 이런 거 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임상을 하면서 추정하는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약물입니다. 실제로 중증치매 환자들이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을 확 줄였을 때 각성효과 정신이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관절약, 허리약, 뼈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당뇨약 하루에 한 20가지 정도를 드시면 이론상으로는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약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독성이 쌓이게 되고 그게 오히려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약을 줄였을 때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서 5개 정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줄이는 것은 저희 쪽에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약을 늘리는 게 저희 쪽에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줄이는 것에 대한 근거들은 많지 않지만 결국은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결국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여성분들은 특히 생리통이 시작되니까 생리통. 한 달에 한두 번, 하루에 한두 번, 또는 많게는 여덟을 이렇게 진통제 드시는 것. 특히 여성분들이 저혈당 때문에 진통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혈당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두통이 오게 됩니다. 단 걸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두통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제어가 안 되면 또 진통제를 먹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남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진통제 꾸준히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진통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통제를 가급적 적게 드시기 위해서 여성들은 평상시에 생리관리 또는 본인의 어떤 저혈당으로 빠져서 두통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진통제 먹는 횟수랑 기간을 정말 많이 줄이셔야 된다. 진통제가 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